시사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패널들의 직감으로 한 주간의 정치를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취루스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휴가했을 땐 못 봤었구나. 그리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저는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연구하셨군요. 저렇게 멋진 말은 못 만들고 지금 관심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 수습 일환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명단을 보면 정책위 의장의 김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 의장의 김성주 의원, 제3사무부총장의 박상혁 의원, 대변인단도 일부 교체가 되는 이러한 인적 쇄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러한 쇄신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론,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민주당 얘기이기 때문에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정치권 내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살을 도려내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냥 살만 도려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민주당 자체가 어떻게 쇄신할 건가를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변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대변인이 누구인지 그냥 그 얼굴을 그냥 기억할 뿐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쇄신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선 때 이후로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도 그대로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 때 제일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오름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쨌건 대선에서 지고 나면 뭔가 기조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어쨌건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이어서 치르셨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저희가 되게 몰아붙인 법안 중에 하나가 검경수사권 분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친명과 비명 사이에 긴장관계를 완화시킨 이번 인적 쇄신은 긍정 잘했다고 보나 이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뭔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섭 당혁위원장.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 내지는 감동 있는 인적 쇄신이라고 볼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무총장이 빠져 있잖아요. 조정식 의원. 네.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직 가운데서 공천 업무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무총장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내용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보이는 자리 몇 개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뀐 의원들의 어떤 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하자면 공천과는 거리가 먼 지역 직들이거든요. 뭐 사무부총장이라고 해서 사무총장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인 것 같지만은 박상위원 제3사무부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제3사무부총장이 하는 역할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 정당 만들기, 플랫폼 구축. 사실은 굉장히 말의 향연이 있는 그런 직이거든요. 사실은 정당 내에서 플랫폼 얘기 나오고 미래 얘기 나오고 이런 것 치고 대대로 된 직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의기모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권지웅 미래위원의 말씀이 100% 공감이 드는 게 여기서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총선에서 정말 공천개혁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이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의 총선은 지금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검찰들, 검사 출신들, 현재 검사인데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이 새 얼굴로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쨌든 외형이 상당히 많이 바뀐 새로운 느낌을 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과거에 그리고 이른바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언급되는 설왕설례가 있지만 386, 586이라고 지칭되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얼굴이 된다고 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직 개편은 아주 일부죠. 그리고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총장은 저는 본인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비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마 박수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고 총선 채비를 어떻게 갖춰나가는지가 아마 민주당의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군요. 민주당도. 김정혁 전 비대위원은 민주당. 지금 권지영 전 비대위원이나 장유미 변호사가 자기 당이나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일 얘기는 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두 분은 얘기하셨지만 아마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전망이고요. 그리고 좀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몸통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몸통과 깃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깃털을 계속 다른 걸로 끼워봤자 몸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안의 모든 것들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당이 전체가 지금 그걸 방어하느라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당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여야 관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또 다른 깃털을 바꿔봤자 또 다른 논란과 분쟁이 불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런 쇄신도 국민의 감동이 없다라는 평가인데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사실 더 솔직하게는 이재명 대표께서 내려온다고 한들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로 지지해 주실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가 단지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사법 리스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을 어쨌든 졌어요. 대선을 졌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체제 뿐만 아니라 그럼 민주당 전체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표를 달라고 하든 아니면 강구한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건데 친이재명계에서 친문재인계로 바뀌면 민주당을 다시 뽑아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재인계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용기 있게 나서야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다워진다. 진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어간다고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설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에 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다투고 있는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관련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집요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일사불란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 표준운임제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실 그냥 차라리 3년 연장을 해서 안전운임제를 했는 게 더 나았을 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안 될 때 또 수정해서 무언가를 끈질게 이뤄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세 사기 문제 어떻습니까? 1조 8천억이 달하는 보증금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민주당 안에 있고 많은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뭔가 민주당의 주여진다로 보여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설사 이재명 대표께서 내려오신다 한들 바로 그것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겨우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은 계속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라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내세운 민생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진짜 중요한 민생 문제들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내려와야 민주당의 의원들이 부담을 덜고 정말 민생 문제에 딱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인적 세신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난주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오늘 발표된 걸 봤더니 민주당이 국민의인보다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이 이농도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차이가 나는 지지율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인적 세신을 한다는 걸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이번에 인적 세신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이루어지는 인적 세신이라는 거거든요. 왜 당의 이런 부담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냐 이거죠. 네. 시간이 좀 일부가 거의 다 돼서요. 일단은 민주당 얘기 열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각종의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한판 직감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더 하고 넘어갈 텐데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개딸들의 공격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오히려 이제 자제시키는 걸 넘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까지 박용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권지웅 전 비대의원도 개딸들의 공격을 좀 받으신 적이 있죠? 저도 많이 받는 편이죠. 저는 처음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 할 때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총선에서 더 우리가 분리할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때 한 일주일 사이에 18,000건 정도 문자를 받았었어요. 진짜로? 18,000개의 문자를? 흡성이 안 되겠네. 그렇게 하고 그때 처음 그런 걸 느껴봤는데 되게 공격을 많이 하셨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수박 색출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다가 제가 또 그때 전화를 많이 받고 저희 방송이 주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저희 방송에 발언하시고 굉장히 많이 곤란해지셨는데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녁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위협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페북에 올렸던 가족 사진들도 다 찾아서 내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평가받는다. 이것까지는 저는 동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 위협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위축되고 그건 정치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죠. 저는 이원욱 의원님 집 앞에 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일인시위하고 근데 자기의 집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호위무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저도 그냥 일을 하느라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것이지 그냥 일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위협감을 느끼면서까지 하게 되면 되려 정치인도 되게 왜곡된 판단을 더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그 전용차 안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지금 이런 적대감이 되게 높은 사회에서 전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 그것도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당 상황이지만 김재섭 당협의원장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심각성을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진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개딸 논란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직전에 했었던 이야기는 나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당했다라는 얘기는 나도 당했으니까 당신들도 좀 참으세요. 이 정도의 얘기예요. 나도 당했으니까 다 같이 멈춥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본의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만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사실 개딸들의 일정 부분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역할도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다 적극 진화하지 않으려는 것 같고요. 최근엔 그래도 직접 자제 요청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자제 요청이라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잖아요. 수박 색출 논란들이 계속 있을 때 여기는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수박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그 얘기는 또 최근 버전은 아니고 조금 된 얘기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효했느냐 그래서 개딸들의 발걸음을 단 한 걸음이라도 멈췄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알면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죠. 김정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권자들의 행동이 좀 과격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벌어지는 폭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때려. 난 너 사랑하니까 때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폭력이지. 지금 벌어지는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래요. 당내 민주주의이고 우리의 의견이 옳고 자기 의견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게 폭력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걸 민주주의로 앞세워서 하고 있어요. 과거에 홍의병들이 그랬듯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했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는요. 점점 더 이게 지속적이 되고 그다음에 극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 발언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문 대통령이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 지지도도 굉장히 높으실 때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수그러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념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양념인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양념을 더욱더 듬뿍듬뿍 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건 그냥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당원분들에게 정치적 열정을 줄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되려 지금은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부여된 어떤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문자 보내고 집회에 오고 이런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당이 제공하는 게 그리고 선거 때 이제 캠페인에 동원되는 건 말고 그런데 일상적 정당활동 속에서 뭔가 토론하거나 수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어떤 정치적 열정을 쓸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 그게 민주당의 혁신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판결을 두고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사퇴까지 또 탄핵까지 얘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민주당부터 말을 해볼까요? 장기미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각됐잖아요. 본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재는요.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시킨 법률 자체를 무효한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표결에 붙이고 날치기를 통과시켰어요. 그 결과에 대한 산물인 미디어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가 유효하다고 냈습니다. 그때 헌재 결정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마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냐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냐 저는 김기현 대표 본인 법원 출신이시잖아요.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병과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법 연구회의 합작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정당이라면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력 예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진보보수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겁니다. 거기에 보태서 한동훈 장관 어떤 태도 취하고 있습니까?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그냥 넘기실까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정치에 소질없다라고 지적했구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져야만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지금 당장 물러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했으면요. 국민들 앞에 민주당 의원들 앞이 아니라요. 국민들 앞에 사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펼쳐주실까요? 김재섭 당의원 어떤 책임이냐고 하면 일단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를 논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의 잘못은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을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애초에 헌재에 권한쟁이 심판을 한 이유 자체가 검소한박의 법안의 어떤 위헌성들을 다투기 위함이고 검소한박의 위헌성을 다투는 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피해보는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런 검소한박 때문에 소외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국무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한쟁이 심판까지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적인 요건들을 잘 못 갖춰서 각하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법무 장관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논하기 전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일단 먼저 민주당이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주장은 뭐냐면 법무부와 검사 6명이 헌재에 대기했던 것은 수사권과 수사소추권이 검사에게만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의 판단은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기재된 것이지 수사권과 수사소추권이 헌법상에 보장된 검사의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의 기득권을 지키는 검찰부 장관이냐 라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니죠.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같은 것들이 검수 한박 검안을 통해서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되게 되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검수 한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다퉈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그냥 박탈당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다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저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령 정치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또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행령 정치는 잘못했다? 그거 자체는 제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헌재에 각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본인의 비위라든지 이재명 대표처럼 사부 미스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논하는 건 좀 민주당이 헛발을 차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시행령 정치를 다투보면 저희도 다툴 이야기가 있는 거죠. 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행령 정치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투려야 할 수 있죠. 김종인 PD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판결이 상당히 정파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양태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독수리 오영재니 뭐니 이런 얘기 과거에도 있었는데 자기 본인들을 임명해 준 어떤 그런 정권에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항상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양태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헌재가 상당히 정파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부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특정 이념으로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이 조직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에 신군부 때 하나회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군부를 해산시켰듯이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그게 만약에 친목단체가 아니라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든가 해산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분들을 다 요직에 앉혔습니다. 하나회와 우리 법 연구에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건 너무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거야 무슨 제 개인의 판단이니까 이게 무슨 사실관계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해산을 하든지 다른 경고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다 요직에 앉힘으로 해서 사법부가 매우 정치화됐고 심지어는 대법원장 본인이 고법원장한테 당신 국회에서 탄핵 당해야 되니까 사편하지 말라라고 얘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말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사법부가 매우 흔들렸고 진짜 사법의 보루로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에서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도 이번의 경우도 아니 음주운전을 술을 마셨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결론은 괜찮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으면요 범인을 잡았어도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또 도청이나 감청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증거 택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수 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조차 절차상에 하재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결론은 괜찮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쟁점이라서 장임윤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어떠한 판결 내리면서 어떤 판결문을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치유됐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행정과 이런 법률에 대한 위법성을 따질 때는요 이게 비교형량이란 걸 합니다 이게 위법성이 있다라는 게 5대 4로 나왔죠 이 주장은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회의에 회부된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입법화돼서 법령으로 개정이 된 그 절차와 관련해서 이걸 아예 원점으로 돌려야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미선 재판관이었니 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신 분이 형혜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인 즉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입법부를 사후적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최소 필요한의 범주에 그쳐야 돼요 그 견제에서 봤을 때 이걸 완전히 법령을 무효 이건 없던 걸로 해야 돼 아예 이 국회 절차 자체 다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무리하지 않아요 여야를 다 바꿔서 아까 미디어법 똑같은 판단 내렸습니다 구조가 동일해요 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 그 당시 주말에 버스 동원에서 막 표결하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대단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위중하죠 그렇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뒤집으면 안 된다 왜? 입법자의 판단 결단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많이 폄훼당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법부가 그 법안 없애 물론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절차가 있지만 이런 권한쟁이 국가기관 간의 다툼에서 아예 없애라고 결론을 내린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또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진 비대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김재석 저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 공격하는 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내린 판결 자체가 아주 비이성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전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한나라당에서 되게 박수치는 판결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 그냥 판결한 거예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입법권을 헌법재판소에서 침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이 이번에도 내린 거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에 권리냐 법률상에 권리냐 라고 했을 때 법률상에 권리다 그러니까 입법에 의해 조정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판단을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이 심판을 이제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기보다 일단은 이 법안 검경수사권 분리법안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간 건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 법안을 부정하면서 만들었던 시행령을 최소한 원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삼겹분립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저는 지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이 심판에 대해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내용이었고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이 심판은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내용에 대한 건데 저는 헌재가 정치적이었다 여기까지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안소송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다퉜으면 저는 사실은 위헌이 나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걸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각하를 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의하기는 어렵고 헌재가 좀 비겁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시켰지만 검사 6명이 주장한 것에서는 그것도 각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헌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위헌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게 물론 실체 판단을 헌재가 하진 않았는데 그 단서를 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다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헌법에 뭐라고 규정돼 있냐면요 12조와 16조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딱 두 조항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신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주체가 검사로 돼 있어요 한동훈 장관 이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봐라 영장 청구하려면 수사해야 돼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거야 대단히 비약적인 논리예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과 이런 부분은 국회가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이 법령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판단 실체 판단을 했더라도 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공격이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친형 문제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거짓말을 했으나 그러나 그거는 용인되어야 된다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상 공직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나 다 사람,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번에 내려진 그 결정들 그러니까 안건 조정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법에서 여야가 3대 3으로 90일 동안 수기를 해서 안건을 넘겨라라는 것들을 위장탈당을 시켜서 꼼수탈당을 시켜서 그걸 3대 3인 걸 4대 2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17분 만에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주의 자체를 완전히 형외화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자체를 충분히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건 잘못 판결을 내렸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좀 비겁했다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으나 그러나 이것도 괜찮다라는 모순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재판관의 출신이 어떻다 그래서 저 판결이 내었다고 이야기하신 게 김기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비겁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장웅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수사권이나 영창청구권이랑 분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영창청구권 안에 당연히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법학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본안소송에서 얼마든지 다쳐볼 수 있는데 그냥 각하시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쟁, 어떤 정치적인 다툼에 헌법재판소가 끼지 않아서 저는 한 발 물렀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을 비겁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하나회와 우리법연구회가 유사하다라고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는 척결의 대상이었고요 아마 제가 원래 기자라다 법조인이 돼서 가장 놀랐던 집단이 검찰이었어요 상상 속에 그렸던 거랑 좀 많이 달랐습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뭐랄까요 마음속으로 예우를 갖추게 돼요 저희가 법정에 들어갈 때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활동하실 때 그거는 하나하나의 법관들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결문, 물론 불만 있는 판결문도 많이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숙의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염될까 봐 그런 게 사법부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구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이름이 우리법연구회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는 이유로 단죄하고 주홍글씨를 정치권에서 낙인을 찍는다? 이거는 반민주적, 반헌법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인을 찍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지금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국가사회가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은 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부 내에서 특정의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만이 따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분이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조직에 속했던 분들이 다 요직으로 가는 것들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못해서 연장방송은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갑질 논란 휩싸인 장재원 의원, 행안위원장 물러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방송을 통해서 약 5분만 김재섭 위원장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유튜브 연장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 많이 넘어와 주셨어요 황 들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전화 세 번째 주제 갑질 논란 휩싸인 장재원 의원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안위에서 회의를 도중에 이석하려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사무총장에게 반말로 고함을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행안위원장에 물러날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은 청년보수 김재석,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행안위원장 자격을 논하기 전에 과연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호통치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이런 언론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게다가 어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입장에서 국회 권위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호통을 친 대상이 우리 청구관리위원회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구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 권력분립의 중요한 축 하나예요 그런데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호통을 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핵심인 사무총장 그렇게 남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안위원장의 자격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행안위원장이 아니라 의원 자격마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권지윤 비대위원 아니 일단은 직장 내 폭력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다시 행안위에 출석해서 말해야 될 순간도 있을 텐데 이 정도 사안은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반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분에게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모멸적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일 거고 누군가의 친구일 테고 그럴 텐데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한다는 손을 치더라도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행안위원장에서 물러나서 행안위 주제를 다른 분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풀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국회가 스스로는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냥 저 사람 진짜 인간이 안 됐네 이런 정도로 할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조치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분리시켜야 된다. 직장 내 갑질까지 됐으니까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공직을 수행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본인보다 낮은 직책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반말을 하고 저는 더 놀라운 건 그때 언론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건의의식이 본인에게는 완전히 공개와 같은 거예요 이건 문제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 몸담고 있다 더더군다나 행안위원장 직을 수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쭉 봤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신은 하고 있습니까? 수신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식은 잘 건사했나요?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꾸짖는 국민들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반성한다면 자숙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계시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누구나 누구한테 거기 보면 누구 일어서세요 일어나 오지 말라고 또 국회 출입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또 국회 내에서 이런 의원들끼리 서로 반말과 욕설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것도 장재원 의원이 과거 표창원 의원이라 설정 엄청 셌잖아요 야 무슨 표창원 왜 그래 장재원 왜 그래 장재원 너 강패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기억나요 짤이 돌았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원들이 거의 무슨 반말로 권성동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상임위에서 사실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이것은 어떤 우리 국회의 전체적인 어떤 품격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구나 이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과의 서로 반말 공방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붕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스스로 이건 뭐 무슨 특정 의원을 벗어나서 제발 의회 상임위나 제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표자들을 다 뽑아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뭐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이제 이 아들을 보면 장재원 의원 아들 야 제발 좀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아 노엘 노엘 씨 노엘이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아버지면 아들아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아빠로 힘들게 하니 아들 얘기에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되신 분인데 김현정의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상임위에 출석한 기관장에 위원장 허가 안 받고 이석한 건 나도 처음 봤다 그렇게 이제 막말 원인 제공한 건 그 기관장이 자리에 이석한 거다 나는 진짜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중앙선거관이 사무총장이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올 만한 것도 이해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똑같은 논리로 당신이 맞을만 했으니까 맞은 거다 강간을 당했을 비밀을 제공했으니까 강간을 당한 거다 침략을 당했을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침략했을 거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권까지를 보호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이석을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오해를 했다 아마 이석하라고 하는 줄 알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돌발적인 행위거나 혹은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위원장으로서는 기분 나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였던 뭐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 대응이 좀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는 것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한 두 시간 전에 방영된 걸 보면 장제한 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님 이석하셔야 되죠? 라고 하면서 좀 이따 정개특이 5시에 있으니까 감안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장제한 위원장이 장제한 위원장이 이미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석한 걸 가지고 사실은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걸 용납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제한 위원장이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이런 장 의원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욕을 준 이 사건 말고는 장제한 위원이랑 잘 된 일도 많을 테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런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순신 사건에 우리가 분노했던 거 그게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잘못하면 비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검사라고 하는 장신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되려 그것을 비호하면서 피해자가 됐던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아예 문제 제기도 못할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지 그냥 뭉개고 간다고 뭉개질 것 같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조치는 위원장에서 일단은 최소한 내려와야 된다 장 변호사 추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를 예우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소통친 걸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한 건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회를 예우하는 태도입니까? 그럼 장제한 의원은 한동훈 장관한테 뭐라고 할 건가요? 또 소통칠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추가 마무리 발언 하시겠어요? 뭐 덜 붙이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해요 유리하지 않네요 좋은 주제가 아니라서 한판 직감 세 번째 주제가 제일 재밌었네요 본방에서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위 위원장 권재웅 전 더불원장 비대위원 김종혁 비대위원 장국민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뵀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